인사드립니다. 드では의 여수슨!!!! 엑수가 여기가 여러분 뮤비 데이션을 하러 왔죠?! 그래서 저희의 3번째 뮤직비디오 헤어컷 그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면서 함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!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네! 아직 준비 안 됐어요. 왜요? 너무 멋있는 뮤비. 잠깐 있으시면 먼저 보고 있을게요. 아, 안 돼요. 아, 안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뮤비 시작해본 걸 파죠, 여러분. 다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. 가보겠습니다! 고맙다. 고마워요. 나 못 누르겠어요. 오, 놀이공원, 놀이공원. 바이킹. 와, 예스! 와, 개헌! 학원 미남이시네요, 학원 미남. 누구야? 모르겠네? 오, 안돼! 신발, 신발. 너무 민망해. 너무 잘생기는데? 나 이것도 정성이 치는 거잖아. 내가 아참어. 염력으로. 성공력, 염력하고 싶었잖아. 오, 기가 많이 간지럽구나. 이거 너무 많이 파는데. 아, 누구야. 슈퍼스타야, 슈퍼스타! 유명인사시네. 네. 네. 뭘 봐주셨어요? 오, 오, 오. 많이 힘들었구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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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아, 오. 오, 오. 누가 이걸 끌고 왔어. 오, 오. 오, 오. 이거 뭐야? 뭐였다? 오, 오, 오. Wort Wort.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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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오, 오. 오, 오. 뭐야? 오, 오. 오, 오 없어요. ㅋㅋ 오, 멋있어, 멋있어. 상 recuerdsniejszecoins municipalities利 impression. 이거 한 번씩 해줘야지, 이거. 쉽지 않아서 촬영이. 이거 재밌었지? 오, 멋있다. 이거 한 번 맞혔어. 그러니까. 한 번 맞혔어, 우리. 아, 거울, 거울 있어요? 워딩. 워딩. 멋있다. 워딩. 워딩은 똑같네. 워딩은 똑같네. 마지막으로. 하나밖에 없어요. 워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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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십시오. 워딩. 워딩. 나 못 얻은 거야. 내가 물 본 거야. 아, 마음에 안 들다. 마음에 안 들다. 우와, 우와, 우와. 눈 섰어, 조연아. 오, 따뜻해 아주. 네, 뜨거웠지. assunto 오십시오. 와, 안돼! 키보드! 오, 예쁜데? 오, 이제 온다, 온다. 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이 소리 아주 그냥, 우와. 좋아, 좋아. 굉장히ZA. , 좋아. 어우. 더워요. 아, 생각보다 안 ziet. 나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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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안 하고 있어. 오오. 아, 이거. 아, 이거. 김현아 아름답고 아잉, 본인은 굉장히 특본 짐 맞습니다. 맞지. 되게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. 근데 다음에 나는 외전 추한다고 할 줄 알았어. 오, 잘생긴 내는 들어가면 있다. 아잇. 너가 좀 먼저 잡아놔서 봐야지. 벌게. 와, 너가 건가 뭔지 이거야. 아! 이거 하나씩 다 넣어놨다! 어? 어? 방금 오드가 찌른 게 경찰이 날아온 거 같아. 잠깐만. 하스컷? 와! 하스컷이요? 유얼 폴리스. 유얼 폴리스. 유얼 폴리스. 누군가 일단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 거 같은데 왜 신고해요?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. 저 그만 알고 있는데 멤버들은. 아, 그래요? 아, 관상화. 아, 기조만을 알아요? 어, 잠깐만. 아, 기존이. 아, 기존이. 그러면 너밖에 너밖에 없는데? 너밖에 없는데? 너가 왜 신고한 거야? 네. 빨리 안 돼. 이렇게 살아있어. 넘어가 주세요. 제법. 알고 왔어요. 아, 갑자기. 똑같처럼 보이잖아. 네, 네, 네.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. 어? 하나씩 골라볼까요? 저부터 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좋아하는데. 보라만의. 이. 아. 이게 잘 보면 저희가 머리를 자르면 있습니다. 자. 자. 이야. 멋있다. 멋있어. 그, 그 살짝 그. 우리 화면이 나오다가 딱 스테츠로 바뀌어가지고. 하나에 나온 것처럼. 맞아, 진짜.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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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가운 씨. 어? 어, 만지야. 이제 나온다. 나올까, 나올까. 이제 나온다. 만지야. 이제 나온다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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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이 의도 궁금해요. 네? 어쩌다가 발차기를 하게 되신 거죠? 아니 뭔가 어디선가 발차기를 하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발차기 쿠키 보다. 어? 내 회차 마ไร 다 있을 거예요. 어? cherche Difficult고 맛있게 freestMoon battle alguma. 제가 항상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? 아. 어. 물에 넓斗기고 있어. 월컷. 아오. 혀가 너무. 혀가 좀 부끄러워가지고. 아아악. 아아악. 몰랐어. 안토연규랑 다들. 어 뭐야? 꺼메진. 꺼메진. 나 이거 처음 말았어. 나는 이제 대학을 하게 된 것이다. 혹시 본인은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안 알고 계셨어요. 이제 콘티에 있잖아요. 이제 그림자들이 저한테 억지어 와요. 그러다가 저한테 확 들어와. 그리고 이제 눈을 앞뜨면서 검은색으로. 이제 비롯이 된 거예요? 그렇지. 잠식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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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우리 권일이 형. 저요? 저 아직 고르지 못했어요. 왜요? 먼저 골라주세요. 또 마지막 하시려고. 아니 그 마지막. 저 엔딩도. 아 진짜. 이게. 저는.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떻게 하나 모른다며? 놀라는 아기 기억나시나요? 아 혹시 그. 헤레레 친구. 그 친구가. 맞죠? 그 친구가 한 번 더 저희를 보고 놀라주시더라고요. 예. 예. 놀라는 아기. 맞아 맞아. 이 친구가. 그 친구입니다. 해피 데이스 데이트 그 친구라고 하더라고요. 잘생겼다.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맞지.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이 남는 건. 어? 가원 씨의 얼박시할 수 있었는데. 너무 가까워서. 너무 가까워요 손님. 입김이 느껴질 것 같아.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. 진짜 이거 보고. 가원이가 왜 우리대만 똑같은지 알 것 같아. 네? 그러면 다 끝났어. 준환이 했구나. 아 진짜? 준환이 했구나. 아 나 진짜. 다 너무 멋있어서 못 고르겠어. 그럼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. 아니 괜찮아. 제가 골라드릴게요. 내가 볼게.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. 나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. 아 맞아 저도. 드럼으로 끝나는 게 멋있어요. 드럼으로 끝날 줄 모르겠네. 그냥 그런 줄 알아보았어. 우와 우리 오자마자 찍혔네. 우리 이거 하시만 먼저. 준환이가 게임을 하고 있고요. 김창훈. 아 아름다운 장면. 그래서 뭐 하죠? 끌어줘야죠. 맹기고 있는 것 같아. 맹기고 있는 것 같아. 되게. 왜 움직이네. 아 뭐 아이가 이거. 아 알. 아 누가 제전하는 거야. 네가 신부했구나. 너. 진짜 와. 더워리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? 와 진짜 너무. 이거 진짜 잘 나왔어. 야 머리 이색. 보라색 창이 진짜 나왔어. 배경화멘 배경화멘인가. 이거 어? 갱상. 진짜 뭔데? 이거 내 노트북에 배경화멘 하고. 진짜 진짜. 진짜. 우와 진짜. 배경화멘 배경화멘. 이거 진짜. 배경화멘 엄청 무대였어. 최곤네? 오! 와! 이제 그만! 그만! 이제 그만. 맞습니다, 여러분. 선생님 수고했다. 아 잘했다 진짜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세 번째 뮤직비디오라서 그런지 다들 진짜 많이 는 거 같아요. 어떤 면에서요? 연기도 그렇고 시선 처리도 그렇고 진짜 잘생겼어요. 아 아 그럼 우리 목표 파oi. 맞appe? 저희 잘생겼다! 아무튼 이렇게 저희 뮤직비디오 함께 재밌게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 뮤직비디오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뮤직비디오 재밌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엑시노링이 보내줬습니다! 감사합니다!